플렉스블 박스 레이아웃 모듈입니다. 줄여서 플렉스박스 라고도 얘기하죠.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딩하면서 플렉스박스를 굉장히 자주 보시게 될 거에요. 지금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즈나 스포트인데 대부분의 웹브라우저도 지원을 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최신 버전은 다 지원을 하죠. 디브가 하나 있죠. 이 디브가 여기 있는 이 녀석입니다. 보드가 있고 패딩, 위더스, 리사이즈, 오버플로우 있는데 여기 리사이즈가 호라이전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조그마한 표시가 생겨있습니다. 하살표 되어 있는 부분. 여기를 집고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오버플로우는 오토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글자가 변하고 있죠. 배치가 변하고 있죠. 이게 이제 플렉스박스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플렉스박스라고 하는게 만들어지죠.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번에는 플렉스 컨테이너라고 해서 하나 디브의 클래스를 지정해줬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디브였죠. 엘러먼트를 불렀는데 이번에는 클래스를 하나 지정해서 이 클래스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지정하는거에요. 이렇게 하면 플렉스박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얘가 컨테이너가 되고 그 안에 있는 플렉스박스에다가 이 표시 부등어 표시는 다이렉트 차일드. 차일드를 말하는거죠. 차일드 되는 디브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 박스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1, 2, 3 디브가 이렇게 표시가 된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전에 있던 것까지 살짝 뭐냐니까 얘는 얘기를 끌어서 이렇게 왔다갔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화면 자체의 변화는 얘가 무관합니다. 화면이 스크린이 크기지나 작아지나 이 박스의 크기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플렉스박스는 화면에 따라서 박스 크기에 따라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안에 있는 1, 2, 3은 그대로고 여기 둘러싸고 있는 이 박스.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안보일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꺼내놓겠습니다. 이 박스가 이렇게 움직이는게 보이시죠? 파란색 박스를 말하는 겁니다. 다치블루. 그리고 이렇게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플렉스 디렉션을 칼럼으로 주면 되죠. 그래서 수직으로 배율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리버스입니다. 리버스를 주니까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진행이 되고 이번에는 디렉션을 로우로 줬습니다. 칼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재미있는 것은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로 주고 나면 이렇게 안에 있는 것까지 같이 박스가 리사이즈가 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됐나요? 이전에는 로우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 리사이즈가 되지 않죠. 안에 있는 박스는. 안에 있는 박스 1, 2, 3은 그대로인데 밖에 외부에 있는 다치 블루. 컨테이너만 리사이즈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로우 옵션. 디렉션 로우 옵션을 주고 난 뒤에는 안에 있는 것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컨테이너. 이 녀석은 안에 있는 것이 리사이즈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안에 있는 것이 리사이즈가 안됩니다. 이리 나가버리죠. 그곳에 차있죠. 그리고 랩도 있습니다. 랩 같은 경우 흘러내리는 거에요. 이게 랩입니다. 흘러내리는 거. 그쵸? 화면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재구성되는 거. 이것을 플렉스 랩이라고 얘기합니다. 랩과 랩과 로우로 합쳐서 그냥 플렉스 플로우로 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보시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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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점이 조금 조금 있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음 이제 노랩입니다. 노랩이니까 흘러내리지 않는 거에요. 그쵸? 화면 크기에 따라서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줄어들기만 하지 흘러내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노랩 그쵸? 그리고 어 이 녀석은 센타 저스트파이 컨텐츠에서 센타에 주게 되면 이 녀석들이 안쪽에 가운데에 있게 되죠. 이렇게 딱 정정황에 위치하는 겁니다. 이게 플렉스 박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딩하면서 자세히 자주 보시게 될텐데 최근에는 CSS 그리드가 나와서 그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다음 주제 강의 주제가 이번 섹션이 끝나고 나면 다음 섹션이 CSS 그리드인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플렉스 박스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플렉스 박스 플렉스 박스